한글자막 by 김태현 눈을 다 부피고 후 눈물을 확인하고 어째 일을 지우고 하루 일 년 얼마 다 지웠는지 짙게 탄력을 거꾸로 세어보다가 어느새 네가 나타나 어떻게 벗어날지 어떻게 다 지울 수 있을지 그 빛이 전하는 이유 우린 기억 속에서 죽었어야 해 참고도 걷다가 어느새 멍해지고 가까스레 멍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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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나타났다면 네가 나타났다면 널 벽에 집어넘지고 어떻게 벗어날지 어떻게 다 지울 수 있을지 우리 차라리 우린 네가 나타났다면 너의 삶을 지울 수 있을지 나의 삶을 지울 수 있을지 All right, I don't care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다질 수 있을지 차라리 우리 기억 속에서 죽었어야 눈을 다 풀비고 오늘 다 보내고